1. 너 뭐하는 거야 지금? 숙관, 필히 우리가 살리자. 12시에 맨홀을 탄다고 했어. 그럼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. 정신 차려 강수진! 어차피 오늘을 못 넘긴다며?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잖아. 나 필히 이대로 못 보네. 날 돕든지 아니면 저리 비켜. 어? 너 미쳤어? 그래. 나 필히 잘못되면 죽어버릴 거야. 제정신을 어떻게 살아 필히가 없는데. 넌 그럴지 몰라도 난 절대 못 그래. 시진아! 필히 괜찮을 거야. 언제나 그랬듯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! 시간이 없다고! 이러다 12시 지나. 그럼 정말 끝이라고! 너만 필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. 나도 너만큼 필히 생각해. 그럼 넌 왜 못 느끼는데? 피를 왜 못 느끼냐고. 그러는 넌! 왜 너만 느끼는데? 아무도 못 느끼는 걸 왜 너만 느끼냐고!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가서 사람들 불러올 거야. 필히 알고 있었어. 그날 해변에서 불이 날 걸 알고 있었다고. 기억 안 나? 나 우리 도착했을 때 우리더러 다시 돌아가라고 했잖아. 주변에 물덩이 잔뜩 깔아놓고. 얘 그날 술 입에도 안 댔어. 그럼 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. 얘는 그날 불이 날 걸 알고 있었던 거야. 왜 나만 느끼냐고. 왜 나만 느끼냐고. 필히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좋아했으니까. 슈가. 나 너가 필히 좋아하는 거 알아. 내가 망설였던 건 너 때문일지도 몰라. 근데 이젠 아니야. 이번에는 내가 지켜야 돼. 우리 이러다 영영 필히 못 봐, 슈가. 시즌아. 시즌아. 네가 맞을지도 모르겠다. 필히는 너만 생각하고 너만 좋아하니까. 시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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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즌아.